턱턱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턱턱이는 아직 못 본거같아요 옆에 차조심? 네 아아 냉정한다 와아 선생님 그 영상 계속 보고있거든요 유튜브로? 어 근데 끝이 끝이 보이지네요 아직 멀었어요 도대체 저 계속 어 서열이가 언제가 이제 언제가 했다가 한 다섯 여섯번 보니까 그때는 서열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서열 도착이야 완전카락 바이크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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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까다가 까 necesita l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가를 조금 빌려서 써야겠어요. 가다가 저거 하나 사야지 뭐 우리집 하나 사야지 뭐. 2층에 하나 사고 싶어요. 그 어디로 가야지 있을까? 일단 이거 핸드폰에 팔고 있려고 했는데 판매가 바꾸고 2층에 달려가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센터 가서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이거 그냥 쭉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쎄드인데요? 이거 형한테 제가 달라고 하고 다니느냐 형님 저 공직에 있으면 하나 달라고 제가 산다고 그랬더니 그냥 내가 줄게 이러는 거예요. 형님 기종이 뭔데요? S20이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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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신다고요? 그것도 근데 구형인데 이걸 어떻게 동사한테 돈 주고 파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무슨 어느 시대인데 다 사로팔을 받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아 그만하고 가자 아휴 나 이런 거 못해 형님 잘잤네 설렘으로도 몇 시간 줘야 될 건데 네 형 그러면 형이 지금 쓰고 있는데 템포 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가운데요? 10차상 아 2차상 아 아 카타나 카타나 4,000km 타인가? 2,0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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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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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바뀌었어 이게 퀵시프트도 업다운 다 들어갖고 아 저거 뭐야 아 뭐지 하여튼 5단계로 날아주고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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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풍경이 다 너무 좋아보인다 너무 이뻐보여 우리나라도 각본장 달달하나 그니까요 우리만 왔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다른 곳이 얼마나 예쁜다 구석구석 들어가보면 볼때가 안들어 진짜 한국전국은 폐기위치 돌려면 한달 두달이 안될것같아요 진짜 부적불불불면 안기저는 걸려 진짜 이래 차가 한데도 없다 방글떨렸다 아아 네 보호사고가 안내해 주십시오 15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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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 엌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깐 인디콤이지 er 이거 나 위에 이거 안 열어놓으면 되네요? 어 그거 안 열어도 돼 원래 아 너 그냥 폼이야? 형과 나도 그래서 그냥 안 열고 쓰는데 너도 똑같더라고? 너나 안 열어야 돼 그쵸? 열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 그게 뭐 평안적으로 좀 더 멀리 되겠지 잘맞으셨어 하이국수요 우와 근데 형 이거 저번에 비타이어 살린다고 했던게 아 춤이 뒤에서 불구했다가 아 그래요? 네 아 그 안에 지금 아무도 안 떨렸잖아요 아 다행이네 네네 근데 진짜 포팅이 덜고 들었단다 네네 타이브 톡이 포팅이 덜고 들었단다 아 아 아 아 아 그런가봐요 전파이 전파가 끊기네 아 아 막 끊겼다가 연결했다가 그게 소리가 들려 오 타이비 쪽인데 아 이게 막 3단부터 달리기 편해요 3단 올라가기 전까지는 너무 너무 애가 힘을 못 써 자 아 자 깜짝 깜짝이랍 откры 여기서 한번 더 갈게 됐다 네 내릇 4차선인데 전매등이야 시골은 시골이야 그니까 신호 없어 충남 도립대학교 딱 쌓이네 거기 1층인가 시원해 엉덩이에 땀 찼어 하자 하자 아 여기 기분 좋다 이쁘다 여기 낙엽돌을때 이쁘겠다 해볼까요? 베르십아 베르십아 여기 많다 아 음 어디로 하다가 될까 아무 때나 걸어서 다 비엠이네 다 비엠이네 수원차 네트워 걸어서 오토밭단 인자 민정국 가와라키 G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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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이라고 하야부사랑 서거되는거지 아 로봇도 1400cc야? 아 오 이쁘다 근데 저거 연식이 좀 있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정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